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 좋은 영화 쓱삭영어입니다. 오늘은 19번을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셜리가 알아차렸습니다.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집 앞에, 길 맞은편에 있는 집 앞에 됐죠? 그리고 요건 나티스는 지각동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나 ing가 나오는데 그거는 능동일 때에요. 이 목적어가. 그런데 이 목적어가 수동일 때는 pp를 써준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새로운 이웃이었습니다. 셜리는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이웃에 대해서 아빠 당신은 뭔가를 알고 있나요? 그 새로운 이웃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계시나요? 라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빠에게 저녁 식사 시간에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 것이 있단다. 너에게 관심이, 너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한 가지 것이 존재하지 있지. 셜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리언이 10억이죠. 10억보다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셜리는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죠. 기쁘게. 그들은, 그 새로운 이웃들은 가지고 있단다. 한 소녀를, 내 또래, 너 나이 또래의 한 소녀가 있단다. 아마도 그 너 나이 또래의 이 소녀는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어. 너의 소급 친구 또는 놀이 친구가 되기를 원할지도 몰라. 셜리는 거의 그녀의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녀가 기도를 해왔던가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달라고 그녀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마침내 그녀에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녀와 새로운 여자아이는 함께 학교에 갈 수도 있고 함께 놀 수도 있고 절친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십시오.